미국 캘리포니아 글랜데일시에 세워진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 최근 한 누리꾼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철거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에 대해 10만 명에 가까운 누리꾼들이 지지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백악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이 지난 11일 백악관 청원 사이트 위더피플에 글랜데일 시립공원의 동상을 제거해달라는 글을 올렸으며 이는 평화의 동상을 가장한 위안부 동상으로 일본과 일본 국민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리꾼의 청원에 대해 무려 9만 6천 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하면서 지지자가 10만 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곧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규정상 청원을 올린 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지지 서명을 하면 관련 당국이 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공식 답변을 하도록 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해 제출된 인터넷 청원 가운데 지지 서명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것은 10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안부 동상 철거에 미국 내 우익 성향 일본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